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3년 검은 토끼띠의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는 것들 크게 그 성취하는 또 실속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그 여러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그 돈복 터지는 다양한 그 풍수방법과 그 운세정보로 또 작게라도 그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우리 그 생활 속에서는 그 어떤 물건을 보면요. 오래 그 우리가 사용해야 또 미덕인 그런 물건이 있고요. 또 어떤 물건은 밝고 그 해진 그런 물건의 암시는 또 재물이나 그 재정적인 그 빈곤을 몰고 오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. 오늘 주제인 이 지갑은 후자의 숙하입니다. 우리가 그 지갑 같은 것 선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보면 그건 그 아주 좋은 그 선물의 그 항목이 되는 거고요. 지갑을 활용한 그 돈복 터지는 그 다양한 그 풍수방법이 시도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지갑이 그 재물 창고의 그 분신 역할이기도 하고요. 또 늘 그 소재하다 보니까 그 풍수 시도자의 그 화폐에너지가 아무래도 몰려있게 됩니다. 몇 가지 그 돈복 터지는 그 지갑을 활용하는 그 풍수방법을 알아보면요. 연초나 그 월초, 주초 이렇게 그 시작을 의미하는 그 시간적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첫째,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그 권종별 지폐의 그 소지가 돈복에는 유리합니다. 요즘은 그 아무래도 그 카드 사용이 대세다 보니까요. 현금 소재의 그 기회는 점점 그 줄어들게 되는데요. 그래도 이런 원칙이 중요합니다. 양이나 그 액수보다는 그 권종별 그 다양함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. 이때 그 지폐는 가급적 그 구김이 없는 그런 지폐면 더욱 좋고요. 지폐의 그 일련 번호를 보시면요. 그 끝자리가 그 짝수로 끝나면 더욱 좋습니다. 그리고 지폐의 그 일련 번호에 자신의 그 생일이라든지 가족들의 그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이 연상이 되는 그런 숫자가 들어있다면 그런 지폐의 그 소지는 큰 그 행운을 몰고 옵니다. 둘째, 지폐는 그 모두 그 합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짝수인 경우가 더욱 좋습니다. 셋째, 지폐 속은 그 항상 은밀하고 또 침묵의 공간을 선호합니다. 이런 이유로 그 식당이나 혹은 그 물건을 살 때 과하게 이 지갑 속을 그 타인에게 노출되는 그런 일은 피해야 좋습니다. 넷째, 주기적으로 그 지갑을 활용한 그 돈복 터지는 그 충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. 지갑이나 그 돈복의 그 유리한 그 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. 예를 들어 그 계피향이 이런 경우에 그 돈복을 크게 그 유치합니다. 아니면 그 계피향이 나는 그 사탕봉지에 하룻밤 지갑을 그 올려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주 좋죠.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그 지갑에서 크게 그 또 돈복이 터지는 그런 그 풍수효과 크게 그 거두시기 바랍니다.